자 프루스 5개발을 이용한 트위블이 되겠습니다 5개발을 이용한 트위블이 되겠습니다 자 스타트 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프루스는 시간보험을 하시나요 이렇게 자 일곱만 자 일곱만 서너 번 갖다 치고 여기서 같이 이렇게 이번에는 여자만 당겨주고 같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마무리는 앞에 놓고 연착력으로 연착력으로 자 바야만 줄게요 힘드니까 자 1번발 갑니다 2번발 여자가 시간보험을 잘하면 앞에 놓고 이렇게 풀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잘하면 마무리를 이렇게 흘려주고 그 다음에 한번 지그재그 파란 바다니까 왕복 한번 더 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씹을 몸과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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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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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해야 되잖아 4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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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번은 뒤로 4번 간다는 것은 4번이잖아 이렇게 한 번 더 그리고 이렇게 좋잖아요 굴대가리 남 너무 귀엽다 남 너무 귀엽다 남 너무 귀엽다 인지 알잖아 그러면 다음은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같이 기다렸다 자 여성이 잘하면 여성이 잘하면 여성이 잘하면 수입으로 그 틈에 이걸 주시면 더 좋아요 이렇게 살짝 그런 식으로 돌려주고 이렇게 한번 쉬고 이렇게 이렇게 쉬었으니까 이제 또 마지막 5번 바로 쉬지 말고 탁자만 되는 거야 언제 들어가나 이렇게 그러다가 쉬고 처음에는 뒷각으로 이렇게 그러다가 돌아왔다가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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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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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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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드니까 더 많이 쉬어주세요 내려놓고 다시 돌려주고 마음 끝나가야겠다 이렇게 다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이렇게 여자만 여자만 놓고 이렇게 딱 틀으라고 했죠? 그리고 돌려줘 도착 도착 잠시만 도착 도착 아멘